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능 정답을 갖고 오시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2024년 수능 대비를 위한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커리큘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선생님이랑 함께 달려준 우리 홍구파 학생들 이 연간 커리큘럼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번 수능이 과탐이 특히 다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과탐 불 수능을 보고 약간 좌절했기도 할 것 같고 또 잘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선생님이랑 함께 달려준 우리 홍구파 학생들 너무 고마웠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격려도 오히려 해주고 선생님도 격려를 물론 해줬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잘 달렸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 결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끝까지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먼저 그 감사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이제 2024년 또 이제 새로 고2에서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에 선생님이 어떻게 또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규 커리큘럼들이 좀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같이 보완이 됐어요. 시기별로 얘기하면 12월 말에 우리가 개념을 시작해야 됩니다. 2학년 때 내신을 하면서 이제 개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단원 단원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수능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개념들하고 수능에서 실제로 어떤 개념들이 응용이 돼서 나오는지를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개념 강의는 뭐 선생님이 시그니처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은 좋은고 개념은 좋은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면 알게 돼요. 일단 우리가 개념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개념을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다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올해 메가에 처음 왔죠.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2년째가 되는데 와서 처음으로 개강을 해본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게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2학년 때 이미 홍급하였던 학생들 그래서 개념을 많이 들어서 똑같은 걸 또 듣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여러 번 봤던 학생들이나 N수생 그리고 또 나중에 반수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개념 강의를 압축해놓은 강의예요. 압축해놨지만 다 들어있어. 말을 되게 빨리 했어. 말을 엄청 빨리 해서 자 압축해서 정리한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개념 강좌예요. 그래서 같은 교재예요. 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는 거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 이 개념의 정답을 들으면 되고요. 2학년 때 여러 번 했거나 아니면 N수생이다. 반수생이다. 이렇게 되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이제 따라오면 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선생님이 개강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개념을 다 하고 나면 문제 풀어야지.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봐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기출의 정답을 이제 2월 말 정도에 선생님이 출시를 할 건데 이게 따라오다 보면 개념을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 문제 풀이 강좌는 열려 있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열려 있을 거야. 다 열려 있을 거야. 선생님이 열심히 찍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올해도 이제 현장에서 안 찍고 선생님이 전부 다 스튜디오 강의에서만 다 찍어서 올릴 거야.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선생님이 지금 입모양이나 이런 표정이 잘 마스크를 쓰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 표정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저런 거 좀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소리도 막 웅웅거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부터는 모든 강의를 다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내 표정도 보여주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니까 스튜디오에서 빠르게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끝나고 나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문제풀이가 쭉쭉 올라와 있을 거고 자 이 기출의 정답에서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뭐냐면 이 기출의 정답에는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좀 선생님이 고난이도는 뺐었거든. 왜냐하면 그걸 테마 특강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빼놨었는데 올해 이제 수강평들을 보니까 지금 그래도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렴을 했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자 이 기출의 정답. 난이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고난이도까지 물론 테마 특강에 그게 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큼 들어있진 않겠지만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포함되어 있다. 고난이도까지 포함시켜서 자 문제를 우리 킬러 문항 두 개 빼고도 18개 문항까지 그리고 킬러 문항까지도 모두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 강의 기출의 정답이 2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자 그래서 개념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킬러 두 개가 있어. 이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은 진짜 우리가 1년 내내 끙끙 돼야 돼. 그래서 그 양적관계 중화반응만을 위한 자 테마 특강 심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무리 봐도 기출을 많이 풀어봐도 어쨌든 풀리고 어쨌든 안 풀리는데 이게 진짜 체계가 많이 필요해. 이 두 문제만을 위해서 한 30강 정도 선생님이 할애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강좌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한가요? 들어보면 듣고 난 학생들은 필요했군요.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보완하는 심화 강의로 테마 특강 강의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이 되면 우리 개념도 했고 이제 문제도 풀었고 기출 문제도 풀었고 이제 테마 특강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들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EBS 문제와 응용 문제들로 구성된 문풀의 정답이 이제 7월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올해 선생님이 처음에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제는 한 200문제 정도로 되게 구성은 되게 문항수는 적어 보이는데 프로문학생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쉽지 않던데요? 쉽지 않던데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안전 액기스 문제들로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풀의 정답으로 자 여름방학 때 출시가 올해도 될 거고요.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더 고퀄러티의 고온 안이도의 문제들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출시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9월에 보이죠? 새로 나왔어요. 새로 구성을 한 게 이제 파이널 총정리인데 원래는 이제 모의고사 로마 선생님이 마지막 정리를 다 해줬었는데 이게 한번 쭉 한번 내용도 선생님이 한번 훑어주면서 그런 파이널 정리 강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선생님이 다 수렴을 해서 자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정답 파이널 총정리 강의를 9월에 신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쭉 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걸 다 개념 강의를 이 시기에 들어서 개념 강의를 다 듣긴 또 부담스럽잖아. 스피드 개념 정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럽 것 같아서 자 파이널 총정리 강의를 또 한번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 만으로도 굉장히 탄탄할 거예요. 커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풀 커리를 다 따라오면 진짜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 개념 커리를 기본 정규 커리를 다 완성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된 강의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기초의 정답을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올해 아 내년에 자꾸 이제 올해 내년에 신설했습니다. 자 이 기초의 정답은 어 입문서에요. 입문서고 어 이거는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노베다. 또 고1, 2 학생들 중에서도 미리 든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수능 화학 1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근데 교과서나 아니면 그냥 대부분의 강의 들을 때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아 뭐지 나 정말 모르겠는데 저 용어 모르겠는데 이 개념이 헷갈리는데 자세히 설명 안 해주네. 그래서 답답했던 부분을 전부 다 긁어줄 수 있는 이 기초의 정답 강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난 노베다. 진짜 난 노베다. 스스로 노베다. 그러면 노베를 없애줄게. 그래서 이 기초의 정답 강의를 자 요걸 신설을 해서 요게 가장 먼저 이제 내년 커리큘럼에서 시작이 될 거고 자 12월 초에 출시가 될 거고요. 이 12월 중순에 이제 개념 강의가 시작이 될 거예요. 12월 초, 12월 중순. 요렇게 해서 신설된 기초의 입문 강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고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면 3월 말 정도에 선생님이 개념 1.8 모의고사를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올해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모의고사 개념 1.8 모의고사를 다시 한 번 또 출시를 할 거예요. 자 올해 이 개념 1.8 모의고사의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재인세를 두 번 했어. 두 번. 그러니까 3세를 했어요. 3세를. 그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수능 경향 올해 수능 경향 올해 6월 9월부터 갑자기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대로 수능에 반영이 됐는데 어떤 거였냐면 양쪽관계 중화반응 이 두 개의 킬러 있지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 난이도를 좀 낮추고 18개 문제 나머지 18개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난이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 지금. 6월과 9월에 그랬고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 18문제에 대한 시간 해결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약간 조금 삐끗거리거나 어 이거 뭐지? 시간이 조금 흐르기만 해도 4페이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대한화학회에서 어 이런 경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이 18문제에서 계산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계산을 계산이 들어가 있는 시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문제들 그리고 개념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게 한두 개가 들어가던 게 대여섯 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시간 관리에 많이들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 개념 1,8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대폭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더 늘 거고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도 더 올려놓을 테니까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을 뺀 18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념 1,8 모의고사야. 욕하는 게 아니고 18문제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18문제를 내가 목표를 잡으세요. 20분 컷을 할 수 있는지. 20분, 30분 중에서 20분 동안 18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처음엔 잘 안 될 거야.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요거로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해서 킬러 두 개 빼고도 시간 관리를 하는 거. 그래서 계산 많은 계산 문제에 대한 대처. 그런 요령들을 익힐 수 있는 개념 1,8 모의고사를 자 3월 말 정도에 선생님이 출시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실전 연습이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개념하고 문제 풀면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슬슬 시작을 하는 게 이제 3월 말에 개념 1,8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추워지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그 6평을 대비해서 5월에 시즌 1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을 하고 문제를 한 번 본 게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는지 첫 번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 시즌 1 모의고사 6평 대비해서 출시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자 6평 경향이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럼 또 같이 반영을 해서 9월 평가원 전에 8월에 시즌 2 모의고사를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6월과 9월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즌 1, 2는 자 시즌 1은 6평 대비 그 다음에 시즌 2는 9평 대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6월, 9월이 다 나왔잖아. 그러면 그 해의 경향이 다 나왔을 거야. 그럼 그거를 총 정리해서 6월과 9월이 반영돼서 그 해는 올해와 또 다른 경향의 내년을 이어질 수 있으니 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시즌 3가 9월의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3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시즌 1, 2, 3로 정규 모의고사는 이렇게 세 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올해 시즌 1, 2, 3, 4까지 해봤는데 시즌 1, 2, 3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자 3개 시즌으로 6평 대비, 9평 대비 그리고 9월이 끝나고 나서 6, 9가 반영된 파이널 모의고사 형태의 시즌 3로 이렇게 정규 모의고사는 3개를 편성을 했고 자 개념 1, 8 모의고사는 킬러 빼고 나머지 18개로 많은 계산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도 두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서 1년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선생님이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각 강의들에서 개념 강좌 OT가 나중에 또 찍을 거야. 그때 이제 교재도 더 자세하게 보여줄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고 각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부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화학 1에 대한 커리큘럼이고 화 2는 이제 좀 있다가 마지막에 화 2 얘기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 1, 2 학생들을 위한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개념 완성 강의는 선생님의 진짜 시그니처 강의예요. 개념은 정원구, 개념은 정원구 이 말은 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정원구, 문제도 정원구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학 1의 개념이 부족하다. 선생님 저는 화학을 좋아하는 하는데 이게 아직 성적은 잘 안 나와요. 자신 있어요. 좋아만 하면 돼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만 하면 돼. 나는 그냥 화학을 좋아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잘하게 만드는 건 내 몫이지.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나 화학을 잘 못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못하는 거하고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는 건 다른 얘기거든. 좋아만 하면 돼요. 잘하는 건 쌤이 한번 해볼게. 나랑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화학 1을 좋아하는 학생이고 수능을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아 주변에 생지들이 많으니까 생지들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진짜 해보지도 않았고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좋아만 하면 한번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첫 강부터 다를 거야. 첫 강부터 아 내가 개념을 이래서 화학이 어려웠었구나. 내가 개념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화학이 어려웠구나.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개념이 차근차근 잡히잖아. 재밌어지고 성적도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개념 강의는 정말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세요. 자 근데 이 개념 강의는 그래서 교재는 세 권으로 되어 있고 본교재 서브노트 필기노트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워크북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교재죠. 자 이건 비타민 교재로 추가가 나중에 될 거고 자 12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빠르게 올릴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찍을 거니까 일주일에 그리고 선생님은 되게 많이 찍을 건데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세요. 일주일에 몇 강씩 듣겠다. 그 계획을 세운 것보다 선생님이 무조건 더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일주일에 10강 이상씩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2학년 때 선생님의 개념의 정답을 한 3번 이상 들은 학생 2번 3번 들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들으시고 그렇게 2번 3번이 안 돼있다라는 학생들은 그냥 이것부터 들으세요. 이것부터 들으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건 N수생이나 반수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 번 들은 학생들만 듣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는 같아요. 동일 교재로 할 거고 자 이것도 1월에 우리 N수생들이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1월에 개강을 해서 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강좌는 이렇게 개념의 정답하고 이걸 압축해놓은 스피드 개념의 정답 강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는 두 가지 기출의 정답과 문풀의 정답이 있어요. 자 기출의 정답은 300문제 정도로 돼있을 거고 세 권 세트로 본교재 오답노트 복습노트 이 교재 설명은 강좌 어떻게 가면 선생님 다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2월 말 정도에 개강을 할 거고 이 기출의 정답은 자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양적관계 중화반응 비중을 더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고난도 양적관계 중화반응까지 같이 포함된 자 기출의 정답이고 일단 우리가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 강의도 선생님이 왜 꼭 들으라고 하냐면 지금 개념 강좌하고 기출의 정답 선생님이 올해 매출 보고를 받아보면 개념 강좌가 1등이고 얘가 2등인데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들어요. 선생님 기출은 많이 풀어봤는데 이걸 왜 또 들어야 되나요? 들어보면 아 문제를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선생님의 스킬도 보여줄 거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얻기를 원해요. 이 문제를 내면서 출제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출제 의도거든 근데 그거를 학생들 혼자서 찾기는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왜냐면 기출 문제 그런 패턴들이 다 반복되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의도가 이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 라는 걸 선생님이 기출을 어떻게 푸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연결 고리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혼자 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놓은 기출의 정답 강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테마 특강으로 이제 심화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에 다시 한번 문제 강의로 자 문풀의 정답이 있고 자 문풀의 정답 200문제고 어렵습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 200문제로만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다 변형 문제예요. 기출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다 여기로 들어가고 기출을 변형한 거 응용 문제 그리고 EBS 수특 수환을 변형한 문제들 그리고 요게 이제 7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9평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6평까지 반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 문풀의 정답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자 7월 정도에 개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 특강은 기출의 개념 끝나고 기출 정답 끝나고 그리고 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우리의 영원한 과제지 두 개 자 양적관계 중화반응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고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이게 얘네 두 개만을 위한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적지가 않아. 그래서 개념의 정답에서는 개념 강의에서는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도 핵심적인 건 하겠지만 더 자세하게 해줘야 그래야 이 두 개의 주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은 테마 특강 강의를 통해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정복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3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설강좌 파이널 정답 파이널 총정리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 정리해주는 자 파이널 강좌는 선생님이 신설을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9월에 9월에 9평 끝나고 나서 9월 9평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쭉 들을 수 있게끔 자 파이널 강좌를 이제 준비를 새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규 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킬러 문항 두 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뺀 18문제 근데 난이도를 대폭 올려놓을 거예요. 올해 출시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계산 문제도 더 넣어놓을 거고 준킬러 문제들도 난이도를 더 올려서 이 18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되게끔 자 요걸 3월 말 정도에 15회분으로 출시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킬러 두 개 빼고 일단 이 18개부터 정보를 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완벽한 20문제가 다 들어있는 정답 모의고사는 자 6평 대비해서 5월에 그리고 9평 대비해서 8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6평 9평을 모두 반영해서 9월에 시즌 3까지 해서 자 정규 모의고사 정답 모의고사 시즌 1, 2, 3는 이렇게 5월, 8월, 9월에 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하고 개념하고 문제하고 모의고사가 화원이 어떻게 전형된지를 받고 이제 화투 얘기를 좀 하자면 자 화투는 올해 큰 변화가 있죠. 서울대에서 이제 화투를 필수로 안 해도 돼요. 과탐을 이제 화투 과목을 하나를 해라 라는 게 이제 서울대 방침이었는데 올해 여러분들부터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화투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화투를 투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런 변화된 상황에서도 내가 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화투 개념 화투 강의는 이제 개념하고 문풀하고 선생님이 두 개를 준비해놨고요. 자 개념 강좌 두 권 세트로 되어 있고 요거는 완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새로 찍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 찍지는 않을 건데 개념을 바꾸는 건 없으니까 이건 새로 찍지는 않을 거라서 지금 작년 강의에 올라가 있는 게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그 교재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이미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고3 올라가서 내신을 화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신 대비로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왜냐하면 내신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서 들은 내용하고 조금 양이 다를 거야. 훨씬 더 많을 거고 훨씬 더 자세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화투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 이 강의를 들으면 되고 그다음에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가 기출의 정답인데 화투 기출의 정답 자 요것도 300제로 세 권 세트로 되어 있고 이것도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나왔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 강의에다가 업그레이드 자료로 추가 자료를 더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강좌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투는 개념하고 문제풀이 강의 올해 강의를 그대로 다시 한번 쓸 건데 자 고기는 문제풀이 강의 부분은 선생님이 보완을 추가로 더 해드릴 걸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투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 그다음에 올해 선생님이 아 이게 매출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고1,2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을 줄 몰랐어요. 고1,2 학생들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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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파가 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내신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함께해 준 학생들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고 이제 고3 돼서 하면 되고요. 자 새롭게 올라온 우리 고1,2 학생들 내신에서 화학을 하는 학생들은 자 내신 만점의 정답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자 요건 내신 화학을 화학원을 위한 강의고 교재는 같습니다. 고3들이 쓰는 교재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니까 고1,2 학생들 중에서 특히 2학년 학생들 학교에서 화학원을 내신을 하는 학생들은 내신 만점의 정답을 들으세요. 개념의 정답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부분은 공통이긴 한데 내신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 왜 나와요? 내신은 어쩔 수 없잖아. 내신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딱 그 범위에서만 문제를 내셔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업적일 수밖에 없어. 지업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업시간에 나오는 내용도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수업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를 알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자료를 더 올려드릴 거예요. 추가 강의도 더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보호의 모형 같은 게 개정이 되면서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지금 3년 치러졌는데 콧백이도 안 보여요. 근데 내신엔 계속 나와. 내신엔 계속 나와.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같이 추가를 해놓은 강의. 교재는 같지만 추가 자료가 갈 거예요. 추가 강의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같은 교재 얘기지만 강좌는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1, 2학생들, 내신을 위해서 듣는 학생들은 자, 내신 만점의 정답을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 교재는 고3들이 쓰는 교재하고 같지만 어, 추가 강의가 있고 부교재가 따로 올라간다. 어, 그거 알아두시고 자, 이것도 12월 중순에 같이 개강하겠습니다. 고3 강의하고 선생님이 같이 개강을 할게요. 어, 그래서 요 내신 만점의 정답으로 이제 3월에 새학기 전에 한 번 겨울방학 때 다 돌려야지. 그래서 요 내신 만점의 정답으로 화원의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새로 들어왔어요. 고1, 2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이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어, 내신 단원별 문제풀이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문제풀이를 해드리려고 그다음에 수능에 안 나오지만 내신에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고런 부분도 선생님이 다뤄드리기 위해서 자, 내신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를 신설, 신설, 강조, 창조, 신설을 했고 자, 이게 양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00제인데 이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1학기, 2학기, 2학기용, 2학기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해설지까지 해서 총 3권으로 돼 있어요. 900문제라서 선생님이 다 풀어주진 못해요. 다 풀어주진 못하는데 핵심 문제들은 다 다뤄드리려고. 근데 요거를 이제 올해는 못해줬었거든. 그래서 교재만 올려놨었는데 자, 업그레이드해서 1학기, 2학기, 각각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쯤 되면 올라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1학기 중간 부분, 1학기 기말 부분, 2학기 중간 부분, 2학기 기말 부분 그 해당 부분을 선생님이 3월부터 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3월부터 시작할 거잖아. 중간고사 4월이니까. 1학기 중간고사 4월, 중순, 4월 말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3월에 개강해 놓으면 충분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게 이제 뭐 6월 말, 7월 초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1학기 기말이 또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되면 또 2학기 중간기말고사 공부할 시쯤 되면 와서 보면 올라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뤄지는지를 선생님이랑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강자가 이제 내신 단어문 문제풀이 강자를 이제 신설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원, 화투 그리고 이제 내신을 위해서 듣는 고1, 2학생들을 위한 전체 1년간 커리를 한번 쭉 소개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시기쯤 되면 다짐을 해요. 올해 이제 수강평들 한번 쭉 읽어보거든. 수강평을 쭉 읽어보면서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애들이, 학생들이 이런 글을 올려주는구나. 물론 수강후기가 짧은 것도 선생님 다 읽고 긴 것도 다 읽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화학 공부를 하면서 기뻐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서 내년에 더 많은, 더 좋은 강의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 연간 커리를 찍으면서 항상 매년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024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화원을 공부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내신을 위해서 또 우리 홍구파가 된 학생들 모두 1년간 선생님이랑 화학, 재밌게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해도 화이팅입니다. 자, 올 한해도 화이팅입니다. 자, 올 한해도 화이팅입니다. 자, 올 한해도 화이팅입니다.